다음은 동대문구 소식입니다. 동대문구가 6월 청년취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. 동대문 도서관과 답심리도서관 두 군데에서 운영되며, 동대문 도서관에서는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과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변화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. 답심리도서관에서는 이력서 무료 사진 촬영과 전문 취업 컨설팅, 입사서류 준비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.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각 도서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 이력서 무료 사진 촬영은 동대문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